2월 16일 목요일 미국의 증시 마감 상황 한번 봅니다. 미국 증시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11% 상승했고 S&P500이 0.28% 상승해서 4147, 4147입니다. 나스닥지수가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0.92% 상승, 12,070입니다. 필라데비아 반도체 지수 0.37% 상승해서 3133입니다. 미국 경기가 예상 밖으로 반등을 하면서 지금 금융시장이 혼돈을 겪고 있는 상황이에요. 미국의 증시가 장 초반만 해도 하방 압력을 받았었습니다. 개장전에 나온 소매 판매가 예상 밖으로 급증을 하면서 또 긴축 우려가 강하게 나오면서 말이죠. 소비 강세가 기준금리 인상에도 경제가 버티고 있다는 이 의미로 해석돼서 긴축 강도를 높이는 근거가 됩니다. 소비와 생산지표가 살아나면서 연방준비제도의 추가 긴축이 불가피한 가운데 이를 둘러싼 해석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월가를 달구고 있는 용어가 노 랜딩, 연착륙, 경착륙 없다는 것 미국 경제가 긴축을 버틸 수 있을 만큼 둔화 자체를 겪지 않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일부 강세론자들은 뉴욕 증시의 추가 상승을 점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높은 금리에 따른 침체 위협 가능성이 계속 높다는 견해도 또 나오고 있어요.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지난달 소매 판매는 전월 대비 3% 증가했습니다. 지난 21년 3월 이후에 1년 10개월 만에 최대폭이에요. 직전 월인 지난해 12월은 마이너스 1.1% 큰 폭 감소를 했다가 한 달 만에 반등을 한 것입니다. 다우전수가 집계한 전문가의 전망치 1.9%도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의 70%에 육박하는 소비 경기의 척도로 보고 있습니다. 역대급 인플레이션이 덮쳤음에도 경제는 흔들리지 않고 있다는 해석입니다. 또 제조업 역시 반등세가 뚜렷합니다. 뉴욕의 연방준비제도 이 은행에 따르면 이번달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지수 엠파이어 지수는 마이너스 5.8로 전월에 32.9에 대비 27%나 뛰어올랐습니다. 또 함께 나온 산업생산 3개월 만에 마이너스 국면에서 또 벗어났어요. 연준의 집계를 보면 지난달 산업생산은 전월과 같은 보합을 기록한 상태입니다. 마켓워치는 투자자들이 놀라울 정도로 강한 소매 판매 이 보고서를 두고 연준이 다음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0.25% 베이비스테이 아니라 0.5%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을 높이는 식으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방기금금리 선물시장 참가자들은 연준이 다음달 금리를 5.25%까지 0.5% 빅스텝을 단행할 확률을 12.2%로 보고 있습니다. 바로 전날은 9.2%로 봤었거든요. 그래서 9.2%에서 하루만에 12.2%로 올라섰습니다. 0.25%가 아니라 3월에 0.5% 금리를 올릴 것을 말이죠. 문제는 이것을 두고 시장의 관측이 확연히 엇갈리고 있다는 점이에요. 최근 주목받는 시나리오는 노랜딩에 따른 이 강세장 진입 가능성입니다. 연준의 긴축이 길어진다고 해도 미국 경제가 충분히 버틸 체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강세론자인 야데니 리서치의 에드 야데니 대표 우리는 연창육에서 노랜딩으로 옮겨가고 있다 라고 말을 하고 이 사람은 더 나아가서 지난해 10월 중순을 약세장의 끝으로 진단을 하면서 우리는 새로운 강세장으로 들어섰다 라고 강조를 합니다. 강세론자는 10월 12일 기준으로 S&P500 지수가 그날 작년 10월 12일 3577 이었습니다. 그 이후 지금 4개월 동안에 4147로 16%나 상승을 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12월 28일이 가장 저점이었습니다. 12,213 지금 12,070 18% S&P500보다 조금 더 올랐죠? 그런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S&P500과 마찬가지로 10월 중순 10월 14일이 2,162 였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162에서 지금 3,133으로 무려 45%나 폭등을 한 상태에요. 이렇게 제레미 시겔 와튼스쿨 교수 이분도 또 강세론자입니다. 뉴욕 증시에 이 S&P500 지수가 올해 첫 6개월간 20% 상승할 것 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20% 지금 현재 올해 들어서 8.5% 올랐습니다. 앞으로 추가로 더 오를 것이란 얘기 아니겠습니까? 펀드 스트레스의 톱니 리서치 며칠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톱니 리서치 이 사람은 주가가 올해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울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올해 S&P의 지수를 4,800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이죠. 2021년 12월 말 그때 최고점 4,7,6,6 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작년 1년 동안 내내 흘러내린 것 아니겠습니까? 4,7,6,6 까지 갈아치우고 이것을 넘어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현재 4,147 입니다. 4,147 새해 증시 반등이 약세장 랠리 약세장 가운데 발짝 상승하는 이거에 불과하다는 시각도 아직도 많아요. 마르코 콜라노비치 현지에서 10% 정도 떨어질 것이다. 한 3,500 정도까지 보고 있습니다. 또 영화 빅시호트의 주인공 마이클 버리 사이언 자산 운용 대표 연초 랠리를 닷컴 버블에 비유하면서 경기 침체기 때 단기 랠리는 흔히 있는 일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S&P500 지수를 1,900으로 아주 낮게 내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보다 반토막 이상 나는 거죠. 50% 이상 폭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현재 마이클 버리는 중국에 투자 중입니다. 월가전설인 헤드펀드 GMO의 창업자 제레미 그랜섬도 현재 뉴욕 증시의 가격은 비싸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역시 올해 S&P500 지수가 50% 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로젠버그 리서치의 또 데이비드 로젠버그 대표 뉴욕 증시는 아직 바닥을 치지 않았다고 보고 연준은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고 미국 경제는 이제 막 침체에 들어섰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S&P500 지수 전망치를 3,000으로 제시했어요. 지금보다 30% 빠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모건 스탠리의 마이크 윌슨도 같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마이크 윌슨은 1분기에 S&P500 지수를 3,000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한달려 남았습니다. 1분기에 끝나는 것이 이 펀드스틸에서의 톱니 리서치는 개인 투자자들이 보유한 현금성 자산이 약 우리 돈으로 2,300조 원 이 금액이 주식시장으로 흘러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주식시장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최근 투자자들의 심리 변화를 고려할 때 개인 투자자들이 보유한 현금성 자산을 주식시장이 곧 투자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지난해 개인 투자자들이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 우려로 주식을 빠른 속도로 빼냈었는데 보유 현금이 사상 최고 수준에 달한다고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또 기관 투자자들이 머니마켓펀드 MMF에 투자한 3조 달러 이것까지 합하면 무려 6,400조 원에 달하는 현금성 자산이 지금 대기를 하고 있다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면 이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흘러들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미리는 개인 투자자들의 설문조사 결과 2022년 10월 12일 그날이 S&P500 지수가 3,577이었던 저점 이때가 주식시장의 저점이었다 라고 말합니다. 지난 1년간은 주식 약세론자들이 강세론자보다 우세했지만 지난주 설문조사에서는 상황이 역전됐다 라고 말합니다. 톱니헤드는 지난번 강세론자가 약세론자를 역전한 2009년 5월에 미국 주식시장이 저점이었음을 상기시키면서 지난해 10월이 주식시장 초점이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뱅크오브아메리카 여기 설문조사에서 어제 말씀드렸나요? 최근 미국 주식시장 랠리를 베오마켓 랠리라고 부를 정도로 지난 2년간 개인 투자들의 약세론이 기관 투자자들에게까지 확산이 된 상태예요. 그런데 뱅크오브아메리카 현재 시장에 많은 걱정과 이 유동성 의구심이 혼재에 있는 상황이라면서 올해 S&P500 지수가 현재보다 15% 높은 4750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을 한 상태입니다.